시원스러운 풍광이 시선을 붙잡는다 주변의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티티제 호수는 수많은 유럽인들이 국경을 넘어 찾아오는 독일의 대표 휴양지다 호수를 감싸는 듯 펼쳐진 울창한 숲 흑림은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 때문에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세기에 만든 인공숲으로 프라이부르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흑림의 관문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는 중세의 유풍을 가장 잘 간직한 도시로 손꼽힌다 1200년대의 털을 닦은 대성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도시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도시를 흐르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 길이 15킬로미터의 인공수로 배희레다 100일에 만든 선조들의 노력은 오늘날 하천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됐다 물이 좋은 것은 좋은 술이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맥주의 나라 독일이 아닌가 독일 남부지방에서는 맥주를 액체빵이라고 부르며 밥처럼 즐기기도 한다 독일 맥주는 4천여 종이 넘는다 이곳에 수많은 맥주 중에서 손님들이 즐겨참는 건 발트하우스 맥주다 다양한 맥주를 접할 수 있는 만큼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운 독일 사람들이 발트하우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 맛본 맥주의 풍미를 잊지 못해 양조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발트하우스 맥주 그 맛의 비결을 찾아 나섰다 한적함마저 감도는 너른 들 위에 발트하우스 양조장이 있다 유쾌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4대 사장 178년의 명성을 확인시켜준 사장이 곧바로 양조장 내부로 안내한다 6개월 이상 공들인 맥주를 병에 채우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루에 10만 명이 공장을 빠져나가고 연간 생산되는 맥주의 양은 500만 리터에 달한다 민간 양조장으로는 적지 않은 수치다 사장의 안내는 맥주가 숙성되는 저장고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가 멈춰선 곳은 컴퓨터 앞 디터 슈미트는 13년 전 회사를 이어받으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현대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크통의 운치는 이렇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맥주의 맛과 품질은 균일해졌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깊은 향과 깔끔한 뒷맛을 가진 디폴론 필츠다 그리고 알코올의 농도, 맛과 향에 따라 열등을 좋아한다 두 가지 종류의 맥주를 생산한다 독일 맥주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발트하우스는 한 해 8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트하우스의 역사는 1833년 요셉 디체가 세운 작은 양조장에서 시작됐다 이후 1894년, 이완 슈미트가 양조장을 인수하면서 디터 슈미트까지 4대째 대를 이어오며 맥주명가로 자리잡았다 맥주를 만드는 첫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발트하우스만의 맥주맛을 만들어내는 핵심 과정이 모두 이 통안에서 진행된다 공장의 모든 시설이 현대화됐지만 이 양조탱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만은 양조사와 마이스터들이 직접 관리한다 메가집을 만드는 작업은 저녁에 시작된다 전력 소비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양조에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 메가집을 만들 때는 항상 마이스터가 곁을 지킨다 27년 경력의 양조 마이스터 베연하드 펠더가 메가를 넣은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수시로 상태를 체크한다 메가가 높은 온도의 물에서 메가당으로 변하는데 농도가 70%가 될 때까지 서너시간 끓인다 메가당은 알코올 도수와 맥주 맛을 결정지는 중요한 요소다 좋은 메가집은 우리의 식혜처럼 달달한 맛을 낸다 마이스터의 입안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메가집이 끓기 시작하면 마이스터의 손길이 바빠진다 호불러는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맥주 특유의 씁쓸한 맛과 향을 결정짓는 호프 맥주 특유의 씁쓸한 맛과 향을 결정짓는 호프 호프는 꽃잎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정확한 시점에 넣어야 한다 맥주의 종류에 따라 호프를 넣는 식이와 양도 달라진다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호프를 넣어 끓인 맥주는 거름장치를 거쳐 발효조로 옮겨진다 양조장에서 직접 기른 호모를 넣고 메가집을 발효시킨다 호모가 메가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데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 숙성이 이루어진다 완성을 눈앞에 든 맥주의 마지막 점검 역시 마이스터의 몫이다 실험을 위해 샘플을 채취하는 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외부의 세균이 숙성으로 들어가면 전체 맥주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맥주 샘플에 시약을 넣고 물을 채운 후 박테리아가 증식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린다 일주일 후 병 바닥에 가라앉은 내용물을 검사하는데 해로운 박테리아가 있을 경우에는 신맛이 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마이스터의 눈에 들어온 건 동글동글한 건강한 호모 뿐 발트하우스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다 그런데 양조장을 향해 달려오는 자전거 사장 디터 슈미트다 13년 전 발트하우스 사장을 맡으면서 줄곧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왔다 디터 슈미트 사장에게 자전거 타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친환경 기업 이념을 실천하는 그만의 방법이다 발트하우스는 2004년부터 해마다 자전거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자는 취지로 사장이 직접 기획한 행사다 공장 근처 라인강에서 수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만 사용해서 연간 275톤의 이산화탄소의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 그가 고수하는 철칙이다 집이나 매장에서 병을 수거해와서 세척 후 다시 사용한다 별도의 수고로움과 비용이 들지만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생각이다 마이스터 베른하르트 에브너가 수습사원과 함께 길을 나섰다 울창한 숲길을 달려 도착한 곳 원천수가 있다는데 물은 보이지 않는다 들판 한가운데에 놓인 뚜껑 앞에 마이스터가 멈춰섰다 이것이 바로 원천수가 흐르는 곳이다 수 미터 아래 맑은 물이 흐른다 흑림의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을 모으는 저장고다 한 달에 한 번 수질과 수량 검사를 하는데 얼었던 계곡물이 녹는 봄철에는 자주 점검한다 이 세척에서 고소한가 터맡을 화면 서비스 하나의 물이 먹을 수당하다는 점 속은 높은 진리의 물이 우리는 지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 Massachusetts 대상경에서 노지입니다 이 물이 질리의 물이 질리의 물이 질리의 물이 질리의 물이 질리 더 Dist lesson하고 있는 게있리의 물이 질리의 물이 질리 룁뿔 몇 개가 질리의 물이 질리의 물이 질리의 물이 질리 물은 맥주의 92%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 이중으로 잠그고 또 확인한다 지름이나 비눗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장고에 물이 넘치면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작은 물기를 터주었다 차고 넘치는 물 식수가 부족해서 맥주가 발달하게 된 독일에서 깨끗한 물은 더 없는 축복이다 양조장 소유의 땅 안에 모두 5군데의 원천소가 있고 물은 저장고로 모인다 이 물을 양조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3km 길이의 파이프를 땅속에 설치했다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한 노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원천수는 공장에 있는 여가 장치를 통과한 후 사용된다 흑림에서 흘러나온 청정수가 발카우스 맥주를 만드는 전 과정에 공급된다 또 하나의 맥주 원료가 도착했다 세계적인 흑의 생산지 테트낭에서 온 천연 흑이다 천연 흑은 독일 내에서 단 2%의 양조장만이 사용한다 매번 마이스터와 사장이 직접 나서서 제품을 꼼꼼히 확인한다 눈과 코의 감각만으로 좋은 호흡을 판결해낸다 호흡은 잡균의 번식을 막아서 저장성을 높이는 맥주의 주재료로 암꽃에 있는 루플린이라는 노란색 입자가 맥주의 씁쓸한 맛과 향을 낸다 정제된 추출물보다 비싸고 동일한 맛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발카우스는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진 천연 흑만을 사용한다 매주 목요일 매가가 배달된다 양조장의 초기 시절부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래해온 매가 매번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가의 품질은 최상이다 매년 보리 수확기에 맞춰 농가를 방문하고 직접 선별해놓은 매가만을 공급받는다 16세기 중역 맥주가 수도원을 벗어나 민간 양조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프리디리 비렐름 4세는 맥주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맥주 순수령을 선포했고 매가와 호흡 물로 만든 독일 정통 맥주의 기틀을 이때 마련했다 발카우스의 맥주는 최근 30년 동안 국내외의 맥주 대회에서 180여개의 상을 휩쓸며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 세계의 맥주 전문가들이 찬사를 보내는 맛 기본에 충실하려는 발카우스의 오랜 노력이 값진 열매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세계의 맥주 전문가들이 세계의 맥주 전문가들이 매월 첫번째 월요일, 발트하우스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발트하우스의 맥주를 포함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6종류의 맥주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시음회를 갖는다. 직원들이 기다리던 헬마 슈미트 씨가 도착했다. 오늘 발트하우스 맥주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3대 사장이자 마이스터 헬마 슈미트 씨의 표정이 진지하다. 맥주를 평가하는 기준은 색과 빛, 향기, 맛, 쓴맛의 질 등 5가지로 정해져 있다. 5점 만점. 점수는 매기지만 1등을 가리려는 평가는 아니다. 시음이 끝났다.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준 맥주는 5번 맥주. 우열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긴장되는 순간이다. 시음이 끝났다. 시음이 끝났다. 시음이 끝났다. 시음이 끝났다. 시음이 끝났다. 시음이 끝났다. 결점이 없는 최고의 맥주를 만들기 위해 디터 슈미트 사장은 다각도로 품질개선 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보존실의 온도는 맥주가 가장 상하기 쉬운 27도에서 28도. 소비자가 맥주를 보관하는 환경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면 같은 날짜에 생산되어 최악의 환경에서 보관된 맥주를 찾아 검사를 의뢰한다. 최근 독일 맥주시장은 침체기를 맡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맥주 판매량이 5%나 떨어졌지만 탈트하우스는 12%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동안 고품질을 유지하며 고정 고객층을 확보한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마이스터 자격증에 경영학 학위까지 받으며 철저히 경영 수업을 해온 덕택이었다. 25명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양조장이 맥주업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우리가 전략한 회원에게 매우 많이고, 그런 회원에게 매우 많기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은 회원에게에게ern 지וכ에 주십시오. 이 가족의 가족들은 가족의 확인이 날때 그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정상에 대한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방송을 못 Pearl을 받는 건 지적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오는 웅지터가 있지요. 최상의 맥주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밤을 틀고, 같이 세우는 이들. 직원들은 맥주명가 발트하우스의 소중한 가족이다. 신원필어든지 월 heritage 집에서 가장 잘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엔거еле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한 가족들, 회원 친구들, 친 gag, 이스덕에서 회원 친구들. 내가 어느 정도의 가족이다. 어떤 가족들은cole 혹은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층은 디터 슈미트가 아들 야닉과 함께 아버지 집을 찾았다 3대가 마주한 자리 발트하우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헬마 슈미트의 서재는 발트하우스의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이기도 하다 1일1, 1일2, 1일 경험시간대의 사례에서 왈호스의 베타와 함께하는 공산은 그 잡지 샀다 시상돼서의 베레의 오랜 여기 할들 이 숲의 베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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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 시미티가의 족보는 곧 팔타우스가 지나온 팔자취다. 모든 genera-sons이 아주 힘이 되었고, 아주 정확하게 작업했고, 이 브라워라이의 최근까지는 아주 친절하게 만들었고, 178년 전통의 맥주 명가, 발트하우스를 이끈 힘은 기본에 충실하려는 정신이었다 기본을 지킨 맥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발트하우스가 순수 맥주의 혈통을 잇는 명가로 변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전국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저의 주요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한국에서의 주요가를 보내는 것이다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